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코스탈!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러비티의 2023년 잘 보내고 계셨나요? 벌써 올해 첫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하면 맛있는 명절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 러비티 맛있는 떡국은 챙겨 먹었나요? 설! Yes, sir. 설 연휴만큼은 떡국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체력 충전하시고 저의 크래비티 생각도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크래비티 생각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겠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아주 행복한 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한 해 동안 좋은 위대만 가득하길 저희 크래비티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비티도 올 한 해 더 멋지고 다양한 모습 러비티에게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2023년의 크래비티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크래비티 안녕히 계세요!